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의로움이 사라진 그런 사회 속에서 참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찾아서 제대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참 그런 일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일날 오전 10시를 기해가지고 대한민국의 4.15 총선 부정승과 관련된 두 번째 다큐멘터리가 손을 보이게 됐습니다. 한 복지가께서 제작비용을 대고 한 젊은 유튜버 카프카 유튜버가 여러분들 힘을 대가지고 부정선거 다큐를 완성을 해가지고 2023년 9월 27일이죠. 9월 27일날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온 국민이 봐야 될 충격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제목은 왜 더 카르텔 모든 것을 왜곡하는 사실을 거짓으로 악을 선으로 부정을 정직으로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는 대한민국을 허물어뜨리는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카르텔 왜 카르텔 두 번째 다큐멘터리입니다. 제작자 일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더 카르텔은 2020년도 4.15 총선에 드러난 각종 통계적 물적 증거를 심도 있게 분석한 충격적인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이 영상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도 계속 잠잠한다면 이 나라에는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왜 더 카르텔 공식 홈페이지가 wae.kr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다룬 이번 다큐멘터리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에 이어서 두 번째 선을 보이는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 제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카푸카님과 영화 제작이 가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신 일명의 기부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조선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거를 빼앗기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약탈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의 영상을 다 이렇게 예약된 시간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날 공개하고 그리고 게시판에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푸카님이 만든 홈페이지의 썸네일입니다. 또 음모론 아니야 뭐 이게 다 사실이라고 이 영화가 공개되고도 잠잠하다면 대학 대학 민국의 희망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높은 자리에 이런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과 거대한 악에 침묵하고 은폐하는 대열에 동참해서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눈에 너무나 선하거든요. 저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 선하게 나라가 여러분들 엎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완전히 엎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외쳐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는 언제 엎어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다. 베네수엘도 마찬가지고. 내레이션을 윤주상님이 하는데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에서 많이 본 아주 조용조용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더 카르텔. 이걸 여러분들 게시판에 올리고 나니까 이제 게시판을 읽으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제가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며 뒷걸음질 칠 때도 한결같이 정진하신 노력이 꼭 결실을 맺을 거라 믿습니다. 뭐 반반입니다.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결실을 맺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젊은 날부터 불확실함 속에서 항상 성부를 거는 부분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봤습니다. 참 이 선거부정 문제는 공병호 tv라는 채널을 완전히 뭐 그냥 분개시킬 정도로 평상시 10분의 1 정도의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 선거부정을 은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문제를 덮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유튜브 채널이 선거부정을 다루는 한 회생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은 사람은 진지해지고 진실에 다가설 수가 있는 거죠. 끝까지 싸워주신 여러 선생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이 우리나라 보호하십니다. 만약에 부정선거 몇 표 차이로 사기꾼 이재명이 당선되었다면 뭐 사기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없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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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뒤에 뭐 여러분들 넘어가거나 5년 전에 넘어가거나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꾼 이재명이라는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는 아니고 어떻든 이재명 측이 선거 사기를 한 거죠. 그래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은 240만 표의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했습니다. 120만 표를 윤석열 후보완께서 빼앗고 빼앗은 것만큼을 120만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4만 7077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240만 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4만 7077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거죠. 이 상태로 가면은 앞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도 열심히 뛰셨지만 국민의힘이 3구 대통령 선거 전에 민간인으로 구속된 공명선거 추진본보다 안심선거인가 거기에서 민간인들이 강력하게 김형철 전 공군 중장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먼저 개암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작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던 거죠. 모든 사람이 힘을 더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힘을 더할 때는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선거 부정은 제대로 잡아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 1년 6개월을 미뤄보면은 그런 기대가 충족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나야 정의가 바로 설 텐데 이재명 씨가 저렇게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도 선거부정을 염두에 두고 벌리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신문을 보면서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뭐 어느 한 분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대법원장도 브레이크 거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공석인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더 당할 겁니다. 내년 4월 11일 총선까지 온갖 악패를 다 뿌리겠죠. 그거 뭐 다 사필 기정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비급하게 거짓과 악과 손을 잡은 그 대가를 저는 치룰 거라고 봅니다. 치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대가를 치루는 것이 아마 이번에 10월 11일 날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냥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루졌던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문재인 정권의 5년처럼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니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것이 그 규칙이 착하게 뭡니까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 규칙을 이용해 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표를 안 만든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에 표를 만드는지 안 만든지는 또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죠.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급한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사기에 이 악과 손을 이렇게 잡고 타협하는 데 익숙한지 참 기가 차고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처럼 그런 악과 타협한 대가를 치르겠죠. 그게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면 역사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겠죠. 오늘 이 주말 동안에 남조선 선관이 조직적인 부정선거 2017년 대선부터 7번을 했다. 유튜브는 뜨는데 또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페이스북은 또 차단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라가지 않더군요. 다행히 테슬라 오너가 여러분들 트위트를 사 가지고 트위트는 올리니까 올라가는데 페이스북은 이렇게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알아가지고 못 올라가게 했네. 여러분 다음에 추석 연휴 때 한 번 시간이 좀 있으시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낱낱이 뭐죠. 상시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년 동안 조직적으로 어떻게 선거 부정을 저질렀는지 아주 상세하게 주말에 좀 쉬느니 그냥 힘내 가지고 한 번 강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두 회 나눈 것을 다 요약 정리해 가지고 남조선 선관이라는 걸 내보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나라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이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그렇게 널리 주변에 이렇게 확산돼서 대한민국이 다시 후기 조선사의 신민들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세계역사를 여러분들 통사치고는 참 잘 쓴 책입니다. 이런 책을 제가 공병호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읽고 또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